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는 만큼 투자에는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 되겠습니다. 065-3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23분 동시호까지. 자 신성 델타테크 보기 전에 코스닥 지수 한번 마무리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볼게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망치형 캔들 나와줬고 좋은 뽕이네요. 3145포인트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 시장 투자자를 본다면 외국인들이 오늘 573억 정도 매수를 해줬대요. 그리고 보험 기타법인 이렇게 신매수를 해줬다. 개인이랑 그리고 금툴을 포함해서 투심 사무 펀드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매도했다. 그래서 향후 저항 라인은 3,180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코스닥 지수 마무리가 좋았네요. 981포인트. 금융투자가 오늘 좀 매수가 들어온 것 같은데 금융투자 쪽에서 207억 원을 매수를 해준다. 보험, 보험, 연기금은 여태까지 산 거 다 판 것 같아요. 어제... 금융투자 쪽에서 2,180, 200여도 됐는데 그건 아니네요. 어쨌든 뭐 오늘은 또 파랗고 그래서 988포인트가 향후 저항 라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래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골든크로스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양지수, 지수 흐름은 둘 다 좋겠다. 그렇게 일단 보고 신성 델타테크 보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는 뭐 여태까지 많이 봤죠. 많이 봤으니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본상 외 8인이 35.91%, 97% 보유하고 있고 본 동산은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자동차, 전기자동차, 2차전지 부품 제조, 통합물류사업, 유아용, 전동, 자동차 등등등등 이런 사업들을 종속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동삼이 그래서 동산의 매출은 HA 사업 부문이 이제 52% SBC, B2C 사업 부문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은 이제 LG전자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 부분에서 2차전지 부품을 납품하고 있죠. 그 밖의 이제 여러가지 회사들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재무제표도 양호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산은 LG전자의 이슈, 그리고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이죠. LG에너지 솔루션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일단 성격을 정의를 하고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21선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하방 지지가 되어주는 흐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고는 있어요. 이게 이제 이날 좀 세력들이 들어왔고 들어온 이후로 좀 관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세력들. 그래서 오늘 뭐 프로그램 매수세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고 현재 본봉상의 상으로 이제 흐름을 봐도 이렇게 종가관리 부분도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종가관리 부분.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 LG전자 이 이슈로 주가에 있어서 가지고 파동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 다시 21선 위로 안착을 해준 이후 지금 현재 61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61선 이랑 51선을 좀 견고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만큼 좀 향후 좀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좀 향후 이제 LG전자랑 마그나 그리고 애플. 애플. 그러니까 얘네 둘이 잘 된다라고 하면 LG전자가 수혜를 받을 것이고 LG전자가 수혜를 받으면 신성 델타테크가 수혜를 받겠죠. 그런 구조고. 그래서 LG전자가 MC 사업부를 해체하기로 한 이유로 현재 이제 주가는 탄탄하게 좀 하방지지가 되어가면서 또 종가에 또 이렇게 종가관리. 방금 보셨죠? 종가관리. 회수가 얼마나 들어왔나. 10,50원으로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와 이 거래량. 직계가 되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가관리가 참 잘 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코로나 글로벌하고 신성 델타테크랑 또 협업, 업무 협약을 또 맺어왔고 또 LG전자 외에도 좀 이렇게 다른 회사랑도 이런 제품을 위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현재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변동폭을 줄 때는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호가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좀 저항 라인에서 걸어둘 필요는 있겠어요. 그래서 향후 어떤 저항 라인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1차 저항은 여기겠죠. 3번 연달아서 저항을 받았다는 저항 자리겠죠. 이 라인을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뭐 이런 것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이때의 어떤 모멘텀이 나와 주기 위해서는 일단 마그나 이슈가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것 같습니다. LG화학 이슈나 그래서 그런 관련 이슈가 터져줘야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라인은 충분히 돌파해 줄 것이라고 예상되고 현재 종가관리까지 들어오는 걸 봐서 양호한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가 12,200주 정도 들어온 걸 봐서는 12,200주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가관리로 지금 올선 위에서 좀 마무리를 해 줬네요. 흐름 좋네요. 다시 한번 쏠 것 같은 느낌이 팍 들긴 합니다만 일단 어쨌든 지금 지지라인과 저항 라인을 잘 확인을 하시고요. 지지라인을 다시 말씀드렸고 현재 9,800원 라인 9,800원 라인 지지 그리고 이 라인 9,600원 라인은 9,640원 만약 여기를 이탈시키면 21선까지는 충분히 내려와 줄 수 있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양새가 나올 수 있습니다. 9,000원 그리고 저항 라인 여기 지금 세 번 네 번째 저항 받은 이 라인들을 또 돌파해 준다고 하면 이런 구간까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신성 데이터테크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상단에 AP투자연구소가 나오게 돼요.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AP투자연구소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창이 새로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내리실 수 있어요. 여기서 소장님께서 이제 무료 추천하신 종목에 대한 승률이라든지 이런 수익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 클릭을 해 볼게요. 하시게 되면 이제 소장님께서 이 탭을 통해서 추천 종목이랑 시황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야 할 사항들 6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7시 42분부터 해갖고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슈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장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도 제시가 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손절가도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 시 상승에 대한 이런 차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리딩을 해 주시고 목표가 달성이라는 멘트를 쳐 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손실이 나는 측면에 있어서도 손절가를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 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이었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